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청와대를 문화재적 관점, 한반도에서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랄까 상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5월 10일 날 새로운 정보가 출변하면서 청와대가 전격적으로 일반에 개방되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진무하고 있던 국정의 중심지였으니 과의 파격적입니다. 혁명에 의해서 정보가 바뀐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자유로운 선거에 의해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마치 세 전부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획득한 전리품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를 개방하는 게 무엇이 그래 급했을까요? 문체부 장관은 올크니 이번 기회에 청와대에 멋있는 뭘 채워야지 실내에는 그림을 걸고 야외에는 조각을 전시하면 멋있겠지 거기다 음악회와 연극 같은 공연도 곁들이면 모두 좋아할 거야. 베르사유 궁처럼 의리의리하게 말이야. 난 항상 그게 부러웠거든. 이런 식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된 지 꼭 210일 만에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인군은 지금 미술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복궁 동쪽 궁장에 현대미술관 서울관이 있고 그 바로 뒤편에 송현동 앱 미국대사관 관사가 있던 36,642 제콘메타의 광활한 부재에는 이권희 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덕수궁 석조전에는 현대미술관 덕수궁관이 그 바로 옆의 대법원 자리에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와대 역사성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도지 한양의 기원이었습니다. 정도전과 근권을 비롯한 조선의 설계자들은 북악산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온 산등선을 중심으로 경복궁을 계획했습니다. 이곳이 서울의 탄생이었습니다. 좌묘 우사라고 하여 경복궁을 중심으로 왼쪽에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를 세우고 오른쪽에 곡식의 신을 모시는 사직을 두었습니다. 경복궁 앞으로 뻗은 육조거리 또한 이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경복궁의 후원으로 임금이 사용하던 공간이었으니 경복궁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창덕궁 후원인 비원이 창덕궁인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또한 청와대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최고 권력기관이 위치했던 곳이라 우리 건현대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청와대는 일찍 고려남경터였습니다. 고려는 개성을 도업으로 하면서 평양을 서경, 한양을 남경, 경주를 동경으로 하는 삼경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청와대 터는 고려부터 조선을 거쳐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을 잇는 한반도의 중심이었으니 한반도에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고려남경을 시작으로 조선은 물론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에 이르는 건현대기까지를 거치면서 계속 최고 권력자의 공간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성 있는 장수와 건축물은 전문가의 조사와 연구를 거쳐 그 역사성을 밝히고 보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문명국가의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역사적인 장수를 활용하는 것은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 옛 흔적은 한 번 되면 회복할 수 없고 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 흔적은 우리의 역사적 실체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정체성의 권한입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 궁궐의 훼손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덕부는 구태를 일신한다며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의 정각을 공매하고 빈틀을 만들어 각종 전시회를 개최해 자신의 업적을 선진했습니다. 1915년 조선 물산공진회를 시작으로 1929년 조선박람회까지 박람회를 연달아 열었습니다. 이때는 1851년 런던 박람회를 시작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세계적으로 박람회가 유행한 시대였으니 일제는 그 조류에 편성하여 경복궁을 마음대로 활용했습니다. 조선총덕부는 또한 경복궁 세자의 거체였던 동궁자리에 1915년 조선총덕부 박물관을 명성왕후를 시회한 경복궁 건청궁자리에 1939년 조선총덕부 미술관을 세웠습니다. 조선총덕부 미술관은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조선미술전람회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창경궁의 식물원과 동물원, 이완과 박물관을 세우고 창경원을 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도 박물관과 미술관, 식물원과 동물원은 최고급 문화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들이 한 행위를 비난하겠습니까? 조선의 상징인 궁궐을 훼손함으로써 조선의 존엄성을 조롱하고 조선의 정체성을 지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흔적을 지워 영구적으로 조선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우리가 우리 문화재를 훼손했던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1965년 경복궁 내에 국립종합박물관, 현 민속박물관을 짓는다며 경안당 등 옛 정각, 백역한을 헐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박물관을 짓는 문화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조선의 궁궐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살펴보죠.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의궁 중 제대로 남아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잘 남아있는 창덕궁도 옛 정각의 10% 정도와 후원의 정자 20곳 정도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경의궁은 이름만 있을 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두 일제강점기, 일제의에 저질러진 조선지우기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지역의 보존과 활용에 대해서 문화재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는 궁궐의 후원으로 출발해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까지 계속 최고 권력기관으로 쓰였으니 일찌감치 문화유산으로 물러난 경복궁이나 창덕궁 등 조선의 다른 궁궐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건현대사의 중첩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청와대가 무엇으로 변하든 역사의 흔적을 잘 보존하면서 활용해 지금까지 궁궐을 보존하고 활용했던 방향과는 사뭇 달라야 할 것입니다. 고려와 조선에 더해 근대와 현대의 역사와 문화까지 담겨있는 청와대라는 인식에서 보존과 활용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청와대를 역사적인 장소, 즉 사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를 인정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니 청와대의 역사성은 경복궁과 더불어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역사적 가치를 정부가 인정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성급한 개발의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상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전문가의 조사는 물론 접근조차 엄격히 금지된 곳이라 알려진 곳이 벌려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문재인 정부까지 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었으니 누적되고 중첩된 것을 조사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자칫 소홀히 하면 켜켜이 쌓인 역사의 팔림들이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기 쉽상입니다. 그 흔적을 찾아내고 의미를 부유한 후 보존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개방된 후 한 차례 조사가 있었고 추가적인 정밀 조사를 제한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청와대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보존과 활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존을 등하시한 활용이 되어서도 활용이 전제되지 않는 보존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장수와 건축물을 보존하는 목적은 그 장수와 건축물이 그곳을 찾는 사람에게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고 곱씹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 지역의 성격을 해치는 활용을 경계해야 합니다. 조선이 망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궁궐에 대해 당시의 백성들이 가졌던 경외감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궁궐의 존엄성을 경의궁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대체로 궁궐이란 임금이 거쳐하면서 정체하는 곳이다. 사방에서 우르르 보고 신민들이 둘러 향하는 곳이므로 부덕불 그 제도를 장엄하게 하여 존엄함을 보이고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하여 경축하고 송축하는 뜻을 붙이는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창경궁의 동부론과 신문호를 만들고 창경원이라 부르면서 궁궐이 가졌던 존엄성을 깎아내려 조선인의 자존심을 상악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청와대를 단순한 유희의 장소로 활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이 와야 돼. 용이 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문단이죠. 청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었거든요. 한 번씩 주세요. 나는 기자자라고 한 번씩 빈건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이요. 국정운영에 청공이 개입한다고 인거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컷!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